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계적인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고안한 치료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하신 분들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턱관절 균형을 통해서 사경증과 틱장애 등의 어려운 신경학적인 케이스의 접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샘플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샘플 케이스의 경우는 주소증이 제로라이즈드 디스토니아 즉 전신사경증으로 20대 여성입니다 약 3개월 반에 걸쳐서 186회 치료를 통해서 완치시켰던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 여성이 한번 인터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턱이 떨린다고 그 전에 턱관절이 되게 심했는데 아니 턱이 움직이거나 턱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걸 체험하자마자 축이 지지할 때 열라인 것 같은데 축이 열라인 것 같은데 안그러면 피가 정상됐습니다 편해야 돼, 불편해야 돼 지금 어떤가 파악해 더 기원해져는 거죠 턱관절이すご 오브가 흥증이 거의 텔히 떨어져서 아... 밤새 어 tex장 척은 아 privile 두 번째 치료 세션에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전신 증상이 또 크게 겉으로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이 여성은 발병된 지 4개월 만에 영국의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한국행을 결정해서 저희 클리닉에 찾아온 경우입니다. 전신에 큰 경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의 치료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정신 딱 차리고 이제 서른다섯 번째 세션에서의 치료입니다. 이때부터는 상당히 증상의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몇 프로 정도 좋아진 것 같아? 처음 먹을 때 때문에 오늘 컨디션 할 때? 어떤 메뉴 좋아? 마음 좀씩 안정하면 되나? 네, 어떻게 돼요? 저런 힘차게 칼을 갖다 와봐. 57회차 치료 세션입니다. 이 환자의 네번째 세션과 비교했을 때 이제 57회차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생각에 정상인 것과 끝이 있는 게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네. 186번의 치료 통해서 거의 완전하게 치료는 돼서 갔지만 이미 50여 차례에서는 거의 정상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 강의는 다음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CST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FCST라는 무엇일까요? FCST는 턱관절의 균형을 통해서 전신의 음향균형, 즉 뇌신경계의 척추를 조절하는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턱관절의 균형 목적은 상부경추의 정렬, 그리고 풀스파인의 정렬, 또 신경계의 안정화, 그리고 심신의 자연적인 치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FCST는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막힌 통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뇌신경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척추를 재정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치료법입니다. 기존의 한의학이나 소양의학, 그리고 통합의학, 기타 대체의학 등이 기능의학적 접근의 치료법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FCST는 구조의학적 접근의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FCST에서는 인간의 생명활동은 마음과 구조, 기능이 어우러져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여기서 FCST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서 기능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척추 구조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은 어떤 요소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체의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척추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축추, C2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축추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추, 흉추, 유추 등 24개의 대표적인 척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유일하게 C2만이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구조물도 축이 틀어지면 모두 영향을 받듯이 사람의 경우도 축이 틀어지면 척추와 두개골 골반에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축이 틀어지게 되면 그래넬 수처를 픽세션을 비롯해서 뇌척추와의 순환장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도 문제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축추의 아탈구가 어떻게 해서 척추 골반 두개골의 비틀림을 유발하게 될까요? 로벳 바른기에 의하면 축추의 아탈구가 어떻게 해서 척추와 두개골 골반을 무너뜨리게 되는지 그림과 같이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두골은 장골과 그리고 좌평골은 꼬리뼈와 그리고 후두골은 천골과 서로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시 C1은 L5, C2는 L4, C3는 L3와 서로 같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며 나머지 척추들은 서로 상반된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든지 가능해집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틀어진 축추가 대후두골과 척추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턱관절에 의해서 만약에 축이 틀어지게 되면 전체 척추 구조가 따라서 같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대후두골과 동정맥이 지나는 두개조의 통로인 주글라우 포라멘 경정맥공의 막힘에 의해서 브레인과 신체 커뮤니케이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척추를 틀어지게 하는 요인이 제가 축추에 있다고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축추의 부정렬의 원인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턱관절의 불균형입니다. 그럼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떻게 해서 척추 구조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구조의 4분의 1원에 따르면 하악의 움직임은 C2의 치돌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축추의 치돌기를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악이 내려가면 축추 주변의 근육에 견인력,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주변 근육은 이완되고 반대가 되면 압박력이 작용하면서 경추, 어퍼서비칼 주변의 근육은 뭉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악의 불균형은 축추의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축추는 전신척추 균형의 방향키 역할을 하게 되고 턱과 축추는 전신척추 규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에 대해서 그 원인이 간단히 설명되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턱의 비틀림 TMJ 디스토션이 어떻게 해서 C1, C2를 틀어지게 하는 유발 요인이 될까요? 턱의 비틀림은 턱에서 통각 시그널을 유발함으로써 경추와 연결된 상부경추, 즉 특히 C1, C2에 연결된 후두하근의 근육의 축축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C1, C2는 부정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비틀어진 축추가 대후두공과 척추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TMJ의 근육류법으로 턱관절의 디스코 공간이 정상 공간을 유지하게 되면 C2가 얼라인먼트 되고 그리고 대후두공도 정상 공간을 유지하고 따라서 전신척추가 정상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추를 비롯한 대부분의 척추의 골격근들은 축추를 향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축추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기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신경들은 어떻게 해서 TMJ에 연결이 될까요? 앞서 강의에서 충분히 이해도 됐습니다만 턱관절과 축추 C2 사이에는 해박적인 연관성과 더불어서 신경학적으로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줄기의 신경 트랙을 통해서 턱관절과 인노베이트된 3차 신경은 C1C2의 신경근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C1C2의 아탈구를 유발하고 이러면서 경정맥궁의 9번, 10번, 11번의 뇌신경을 통해서 말초신경기의 이상을 초래하는 기전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C1C2의 신경근을 자극해서 중추신경기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기전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턱이 중요한지 좀 더 턱관절 주변의 신경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턱관절 주변에는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9개의 뇌신경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5번 뇌신경, 즉 3차신경이 턱관절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신경은 C1C2에 연결이 됩니다. 9개의 뇌신경은 전신, 척추에 연결된 136개의 근육을 각각 컨트롤하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불균형은 3차신경을 방해하게 되고 신경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근육수축과 중추신경 과면에 의한 고통과 통각성, 가수성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하는 반응계에 의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는 원리에 의해서 95% 이상의 사람들은 우측 TMD를 갖고 있습니다. 우측 TMD는 당연히 C1C2에 우측 아탈 서블럭테이션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는 다시 골반 변호를 시키는 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 TMD는 우측 C1C2가 우측으로 서블럭테이션이 되면서 오른쪽 골반은 엔테리어 시페리어, 왼쪽 골반은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되는 골반 변호가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질병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개념 원리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이 도피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FCT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CT는 광범위한 영역에 질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척추구조가 털어지거나 무너져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구조적인 불규정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추의 문제로 인한 재반 질병 그리고 요추와 척추의 디스크 통증 질환에도 즉각적이고 또 드라마틱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턱관절의 불규정 영역으로 인한 관련된 질병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턱관절 불규정 영역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크게 구조적인 그리고 구조학적인 문제, 신경학적인 문제 등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척추와 골반의 문제로 야기된 구조적인 인생은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척추신경과 연결된 장기와 관련된 질병, 그리고 TMD와 관련된 구조적 질병, 그리고 신경학적 어긴 카테고리는 CNS와 PN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특히 신경학적 카테고리에는 디스토니아, 간질, 파킨슨, 3차 신경통 같은 신경장애와 관련된 질병이 있고 고혈압 중풍과 같은 뇌혈관계, 지방, 그리고 뚜레신드름이나 틱디소드, 우울증이나 또는 불면증, 강박장애와 같은 신경정신과적 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한테 치료사례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관상으로 좀 비교적 뚜레치 표현이 되는 디스토니아랑 뚜레신드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구조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그 가장 상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강뇌장치를 활용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메인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의 치료 목적은 시완시투를 정렬시키고 그리고 뇌신경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다시 수직형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상호의 카테고리에 대한 치료는 하호의 카테고리에 대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호의 카테고리에서 더 세부적인 치료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또 이 도표를 다시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FCT 진단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진단법은 상부경추의 아탈구가 과연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아탈구가 과연 턱관절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법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력검사를 이용하는 CRA 반사 분석법이고 두 번째 턱관절 균형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형의 경추회전 제한검사가 있고 그리고 넷째 측경부의 근긴장검사 그리고 다섯 번째 경추촉진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FCT 핵심 치료인 턱관절 균형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표에 턱관절 균형을 통한 치료가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턱의 균형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틀어진 C1, C2가 알라이먼트 되면서 틀어진 척추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틀어진 골반 또한 바르게 됩니다. 또한 안면 비대칭과 부정교합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대후두공의 정상적인 확보를 인해서 대후두공의 정상적인 공간 확보를 인해서 뇌신경계의 통제 기능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CT의 프라머리 세라피에는 TMJ 밸런스 세라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타입의 구강례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CBA는 맞춤형 구강례 장치로서 C2가 항상 정렬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상악과 전신자세에 대한 최적의 균형점에 턱관절과 하악의 균형을 맞춰서 제작하게 되고 다음 편차가 발생할 때까지 착용하고 또 버리게 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TBA, OBA 등은 CBA 편차가 발생했을 때마다 CBA의 턱관절의 균형점에 지속적인 유지를 시키고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C2를 항상 정렬된 상태에 놓이게 하고 하악 및 교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착용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균형 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아 이런 순서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바른 척추자에서 장치의 제작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FCT는 이처럼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곧 치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턱의 균형이 맞는 동안에는 C1C2를 항상 알라인먼트 시켜주고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준형 구강장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TMZ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턱관절의 균형은 다각도에 이 버티칼 디메이션을 고려해서 좌우 디스크 공간의 수평 높이 그리고 좌우의 중심, 전우 중심 또 컨다일의 상하 중심의 균형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이는 CRA 근육 테스트를 비롯해서 경주 회전 제한검사 등의 검사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법을 크로스 체킹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점을 찾는 오차범위는 0.05mm 내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 턱관절의 균형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턱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균형화함으로써 C1C2를 알라인시키고 턱의 부정적인 시그널을 꺼줌으로써 비정상적인 통각성, 가소성을 감소시키고 또 관련된 근육의 긴장을 해소할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환축추는 대후두근의 통로를 정상화시켜주고 뇌의 줄기와 척추의 비틀림과 긴장을 해소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편차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편차의 의미는 뭘까요? 편차가 날 때마다 장치를 새로 제작해 줘야 된다 했는데 편차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하악의 턱관절의 균형점에서 균형점 즉 완치시점에서 균형점을 얻을 때까지 임시적 균형은 치료받는 동안에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임시적 균형이 깨졌을 때를 소위 편차라고 읽겠습니다. 임시적 균형이 깨졌을 때마다 즉 편차가 발생했을 때마다 환자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턱관절 균형점으로 새로운 CBA 장치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CBA 착용 중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그때는 CBA 장치를 얼른 빼고 CBA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음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TBA나 OBA 등 표정형 장치로 바꿔 착용합니다. 이때 환자는 CBA 제작시와 구강례 장치를 착용할 때 반드시 뚜렷한 또 뛰어난 효과를 보려면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도록 환자한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바른 척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바른 자세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위 카테고리로 옮겨서 상부교정 테크닉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는 C1, C2 등 상부경추의 교정과 또 흉추, 흉추 등의 척추 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어퍼서비칼 얼라이먼트 테크닉은 C1, C2 등 상부경추 교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구하는 도수교정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은 틀어진 경추만 반응하게 해서 교정하는 비교적 안전하고 손쉬운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이 굽거나 틀어져 있는 사람은 좀 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역시 제가 구하는 척추 균형기를 이용한 척추 교정을 반드시 병행해주고 있는데 이를 스파인밸런싱 세라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컨더리 세라피 중 하나인 골반을 정렬시키기 위한 펠빅 밸런스 세라피입니다. 이 펠빅 밸런스 세라피는 엎드려 있는 자세만으로도 골반 구조와 관련된 구조물들이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균형이 찾아가게 되는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은 체중에 의한 중력의 원리 그리고 틀어진 골반을 역으로 떠받쳐서 올려주는 지렛대 원리 그리고 호흡미카니즘의 원리 등에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테크닉입니다. 역시 SOT 세이크로옥시피탈 테크닉을 조금 더 제가 발전시켜서 제가 고안한 골반 규정기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천골교정요법입니다. 크레니얼 세이크로옥시피는 역시 제가 고안한 두 개의 천골요법에게 CST 필루를 이용한 교정으로 CST 중에 색심에 해당되는 CRI 테크닉, CVE4 테크닉 등 두 가지를 대신해서 뇌의 정상적인 호흡미카니즘을 유발시킬 수 있고 뇌척소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크레니얼 수처를 잠밍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디컴프레이션 밸런싱 세라피입니다. 이는 경추 부위의 근육 긴장을 이완시키고 또 뭉친 것을 트랙션시켜서 디스크 공간을 넓혀주기도 하고 C1C틀을 비롯한 전신척추에 빠른 근육 이완 효과를 주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저는 도표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적인 치료법 등을 환자에 따라서 피로시마다 병행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치료는 모두 저희 클리닉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저희 클리닉에 방문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질병을 토대로 임유산 통계를 낸 것입니다. 다음은 케이스 보고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대 여성으로 역시 주소증은 서비칼 디스토니아였고 6개월을 걸쳐서 97회의 치료를 통해서 완치시켰던 케이스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치료 5개월 전후에 변화된 경추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흉추의 엑스레이 사진이고 5개월 전후에 변화된 유추와 골반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치료 경과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시각적 상사 속도 강도에서도 주 증상들이 6개월 동안 아주 많은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치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베스턴 사경증 평가 등급에서도 통증 정도나 장애 정도가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실까요? 한 달 반 정도였어요. 한 달 반 정도였어. 그 자리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갑자기 지금 생각보다 심한 게 뭐지? 앞쪽은 좀 전면을 모르는 거 같아요. 이제는 이 꼬부를 지금 자세하고 정상 자세만으로 바꾸고 이 자세만으로 바꾸고 오늘 처음 치료했는데 어땠죠? 몇 점 정도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첫 번째 세션은 치료 결과입니다.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요. 환자와의 대화입니다. 여전히 12번째 세션에서요. 12번째 세션에서요. 네. 자세는 이제 바루자세를 열심히 노력하고 손을 잡았으면 안치셨고 저거 없는 것이죠. 괜찮았어요. 괜찮았죠? 몇 점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87번째 세션에서요. 92번째 세션의 치료입니다. 평균 4.2%가 됐어? 98%에서 99%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초진시와 92번째 세션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표시 안 낸다. 치료가 93번째 세션이라고 했죠? 이제 99.7%는 거의 다 낸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믿고 따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45세 여성으로 역시 주소증은 서비칼디스토니아였고 이분은 잠잠 19개월에 걸쳐서 218회의 치료를 통해서 만족스럽게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아이 환자의 1년 선후에 변화된 경추의 엑스레이 모습이고 1년 선후에 형추에 변화된 모습 그리고 요추와 골반에 변화된 모습의 엑스레이입니다. 이 환자의 치료 경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주 증상들이 6개월 이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치료가 되는데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웨스턴 사경증 스케일에서도 6개월 만에는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완만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환자의 치료 과정의 인터뷰를 보시죠. 환자부터 이런 증상일 수 있어요? 4개월 정도 됐는데 심한 거든요. 수혈자하고 고혈이 쪽으로 올려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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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세션입니다. 11번째 세션에서 변합니다. 74번째 세션에서 변화될 모습입니다. 80번째 세션입니다. 훨씬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5번째 세션에서 환자의 모습입니다. 정상도 좋아졌지만 환자의 얼굴도 많이 예뻐졌습니다. 마지막 218번째 세션에서 치료 모습입니다.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장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치료를 시켰던 케이스입니다.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52세 여성으로 여전히 주소적인 서비칼 디스토냐입니다. 이 여성은 7개월에 걸쳐서 약 122회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시켰던 케이스인데 보시다시피 8개월 전후에 변화된 경추의 엑스레이 모습이고 또 흉추의 엑스레이 모습 또 요추 골반의 엑스레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시각적 상사 척도를 보면 불과 3개월 만에 급격한 증상의 수실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역시 토론토가 했었던 사경증 척도 강도에서도 3개월 만에 급격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의 한 번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언제 되는 증상이 있었어요? 약 4개월 전화 됐습니다. 소진 씨의 상담입니다. 옛날에는 전주 증명하셨어요? 네. 4개월 전화 됐습니다. 평안 증상에 상담해 가고 싶어요. 네. 방송을 한번 하면 일을 찾더러 온다고 잡을 때 또 자부의 일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야만이 앉아있는 자세도 가능하죠.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보행 모습과 고개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한 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초보 답에만 몇 점이 좋아졌습니까? 10점 몇 점에? 3점? 되셨어요. 이제 열리번째 치료 세션에서 보십시오. 훨씬 더 안정적이 됐고 고개가 편안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8번째 세션이 치료입니다. 98번째 치료 세션에 보십시오. 4번째 치료 세션은 17살의 학생으로 뚜레신드로면 환자였고 14개의 치료 세션에서 보십시오. 4개월간에 고쳐서 147회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됐던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의 시각적 상사 촉도 강도를 보면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완만한 치료 결과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GTSS 즉 EA 글로벌 티익 시베리티 스케일을 보더라도 지혜반 증상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인터뷰 과정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티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을 떨죠. 첫 번째 세션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CBA, 서비칼 밸런스 컴프라이언스를 제작했죠. CBA를 제작하고 난 뒤에 환자의 상태로 관찰합니다. 첫 번째 치료인에도 불구하고 10개 중에 7개가 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세션입니다. 여전히 고개는 떨고 찡긋거리고는 있지만 좀 더 편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116회차 세션의 치료 과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16회차 세션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 학생이 완치돼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역시 10살 짜리 여자아이로서 주소증은 TIC 디소도 있고 이 학생은 장장 16개월에 걸쳐서 148회의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시각적 상사 속도 강도를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빠른 치료 속도를 보이다가 또 잠시 완만했다가 또 빠른 속도로 치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YGTSS를 통해서 보더라도 제반 증상들이 서서히 3개월 동안에는 감소되다가 그 뒤는 좀 더 급격하게 9개월이 되면서부터는 빠른 치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손을 떨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BL을 제작하면서 한번 느껴봐. 바로 운동튀기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치료 과정입니다. 0.05mm 페이퍼 한 장을 올려놨는데도 증상이 즉각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열여덟 번째 세션의 치료 내용입니다. 훨씬 더 편안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35번째 세션의 치료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 120번째 세션에서의 아예 모습입니다. 134번째 세션에서의 아주 평균 몇 점이 유지가 됐어? 45번째 세션입니다. 45% 이상 좋아졌다고 표현하죠. 처음과 142번째 세션에서의 모습입니다. 변화되는 모습. 멀리 땅 끝에서 천안까지 참 많은 치료 횟수를 통해서 고생하면서 치료가 됐지만 만족스럽게 치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13살의 남학생으로 심한 또래 신드롬이었고 13개월에 걸쳐서 115회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됐던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환자들과 좀 달리 시각적 상사 촉도 강도를 보면 처음에는 급격한 긍정적 변화가 왔다가 나중에는 더 또 증상이 심해지다가 이런 증상에 심하고 가볍게 하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치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GTSS를 보시면 아들과 같이 시기 전반적으로 서서히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의 영상에 대해서 scaling 과연에는 습니다. 저 진짜 알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TV를 하다보니까 잘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장치를 제작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 치료가 진행되겠습니다. 치료받기 전에 비해서 치료받기 전에 비해서 C1, C2로 온라인시키기 위해서 CBA 제작이 이루어지죠. C1, C2가 온라인 되면 매그너포라멘이 정상적인 공간 확보가 되죠. 그러면 다시 뇌신경기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열한 번째 세션에서 아주 변화됩니다. 102번째 세션에서 아이의 모습입니다. 102번째 세션에서 아이의 모습입니다. 너도 모르게 되는 거야. 통제가 안되면서. 그만 어땠어? 112번째 세션에서 아이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없어지고 안에서. 이 소녀는 초반에는 좀 산만하고 말더듬도 심했고 틱 증상이 심했습니다만 후반에는 아주 차분해지면서 틱 증상 또한 점점 소실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많은 환자들이 쭉 앉아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 클린에서는 한꺼번에 5명에서 10명 이상씩 앉혀놓고 한꺼번에 치료를 합니다. 단시간에 가장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에 들어가시면 제가 쓴 몇 개 안되지만 논문을 더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텐데요. 즉, 치료 시연에 앞서서 진단검사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C1, C2가 틀어져 있는 사람은 환자를 눕혀놓고 검사를 하면 반드시 손가락으로 팔패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모든 근육은 일을 하죠. 즉, 척추를 붙잡아주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눕게 되면 모든 골격근들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전신 척추에서 연결된 근육의 대부분은 여러분, 먼저 슬라이드에서 봤다시피 축을 향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축에 연결된 근육에 가장 많은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근육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축을 붙잡고 있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긴장 수축된 상태 그대로 놓이게 되기 때문에 환자는 이렇게 누워 있어도 틀어진 부분이 뭉친 근육과 툭불거진 액시스 C2가 손으로 만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축이 틀어진 사람은 양측 목을 만져서 C1, C2, C3에서 만져서 들어가면 틀어진 쪽에서 툭불거진 목뼈, 뭉친 근육이 촉진이 이루어집니다. 축추는 모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은 C2는 대부분 우측으로 아탈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법을 서비칼 팔패션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촉진으로 인해서 팔패션 테스트로 틀어진 게 확인이 되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시행하는 검사법이 경추회전 제한검사법입니다. Restricted cervical rotation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C1, C2가 오른쪽으로 아탈구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의 고개 회전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측으로 만약에 틀어져 있다면 우측으로 고개 회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틀어진 C2로 인해서 그쪽에 뭉쳐있는 근육과 C2로 인해서 걸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1, C2의 우측 아탈구가 경추회전 제한검사로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를 확인, 증명하기 위해서 측경부 근 긴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반드시 모든 환자의 좌측 측경부에만 머슬 텐션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텐션 부위는 눌리면 압퉁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측은 어떨까요? 우측에 측경부 머슬 텐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 긴장은 측경부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긴장 수축된 상태를 확인하면서 압퉁이므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동근은 SCM 마슬 또는 사각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또 소개 다시 써머리 해놨는데요. 경추촉진검사는 저 팔패틱 만져보는 겁니다. 왜? 틀어져 있다면 반드시 만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경추회전 제한검사는 돌려보는 겁니다. 왜? 틀어진 쪽으로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과연 돌아가나 돌아가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측경부 근 긴장검사는 눌러보는 겁니다. 반드시 좌측에만 머슬 텐션이 있고 머슬 컨트랙션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검사에서도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축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검사를 통해서 축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면 이 확인된 C1C2의 아탈구가 그쪽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서 틀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국악내 균형장치 인트라우랄 밸런싱 어플랜스를 착용시키고 다시 앞서 확인한 세 가지 검사법을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만져보고. 왜? 축이 제작, 만약에 그게 턱관절의 원인이 되어서 오른쪽으로 틀어졌다면 축이 얼라인됐기 때문에 이젠 만져지지 않겠죠. 그래 만져서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려보겠죠. 왜? 그게 턱의 문제였다면 반드시 축이 얼라인됐기 때문에 잘 돌아가겠죠. 좀 전에는 돌아가지 않던 경추회전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잘 돌아갈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측경부를 눌러보는 거죠. 왜? 좀 전에 긴장 수축된 측경부의 근육이 만약에 그게 턱의 원인이었다면 이완이 돼서 아무리 눌러도 긴장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검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형 국악내 규정장치 중에서 환사의 체험을 통한 체험진단, 간접적인 체험진단의 검사법도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살검사입니다. 이 인트라우랄 밸런싱 어플라이언스를 착용하기 전에 꾸버있던 등, 카이프시제 등이 아무리 피려고 해도 불편해서 피지 못했는데 구강장치를 착용하는 찰나 이 굽어졌던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통증의 소실 또는 감소 유무를 검사합니다. 만약에 그 환자가 턱관절의 문제를 위해서 시완시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신에 풀스파인의 문제가 있었다면 장치를 착용한 찰나 양쪽 턱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이 지배하는 각각의 136개의 척추 구조에 연결된 머슬이 이완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통증이 있었던 통증이 틀림없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력검사를 합니다. 즉 장치를 착용하기 전에 근력, CRA나 AK의 근력 테스트를 했을 때 머슬 파워가 전혀 없었는데 장치를 착용하는 찰나 시완시투가 올라간다면 즉각 매그너포라멘이 열리면서 아주 파워풀한 근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장치 착용 후 네 가지 운동법을 통해서 정상의 변화 유무를 즉석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양쪽 턱관절에서 부정적인 시계나를 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나를 때문에 관련된 머슬의 긴장 수축을 원천 봉사시킬 수 있고 꺼줄 수가 있겠죠. 긴장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리우니에서 스파이는 얼라인되죠. 그러나 바른 척추 자세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착용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바른 척추 자세에서 더 확실한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운동법을 네 가지 운동법을 한 시간에 3회 이상을 시킵니다. 네 가지 운동법은 첫째 DMJ 턱 스트레싱 운동입니다. 턱 스트레싱 운동은 C1, C2를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얼라인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 유형의 목 스트레싱입니다. 고개를 좌우 좌우로 돌리고 또 측근 운동, 전후근 운동, 수평 회전 운동 등 네 가지 운동을 시키면 C3, 4, 5, 6, 7이 또 다시 좀 더 정확한 위치로 얼라인되게 됩니다. C1, C2를 정확히 얼라인시키려면 턱 스트레싱이죠. 턱 스트레싱은 고개를 10도 뒤로 살짝 제키고 최대 맥시멈으로 입을 벌립니다. 거기서 2, 3초 머물고 물론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많이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2, 3초 버텼다가 고개를 앞으로 하면서 다시 스월로우를 하면서 침을 삼키면서 한 번 꽝 울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해서 시키면 턱관절 주변에 있는 신경의 부정적인 시그널이 어퍼 서비칼에 관련된 모든 머슬을 풀어주면서 C1, C2가 좀 더 정확하게 정상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운동법 또 세 가지 직접적인 검사법 네 가지 환자 체험 진단을 통한 검사법을 통해서 그 환자의 어느 쪽에 TMJ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이 과연 이 어퍼 서비카를 비롯한 전신 풀 스파인이 TMJ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TMJ의 밸런스를 조절해서 전신 스파인을 얼라인시키고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하는 치료법이 FC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데몬스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가 시간이 몇분 남았나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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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저희 클리닉에 방문을 한번 궁금해서 하셨고요.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3회에 걸쳐서 저한테 FCT의 CBA 제작 치료를 받으셨고 또 표준형 장치 TBA를 이용한 치료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심한 풀어진 숄더가 있으셨고요. 본인 증상이 어땠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과연 C1, C2가 여러분 모두 틀어져 있는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다면 그 C1, C2가 어느 쪽 TMD 때문에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고 그게 이 구황 장치를 착용하는 찰나 C1, C2가 즉각 온라인 되는지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시켜드리겠고 물론 착용하는 찰나 온라인 됩니다. 그리고 좌우의 턱에 아주 미세한 균형을 0.05mm 페이퍼에 의해서도 C1, C2가 서블럭세션이 되고 순식간에 온라인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우선 어떤 증상으로 저는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두 년 전에 두 년을 했고,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최소한 제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저의 클리닉에 왔을 때 어깨가 앞으로 올렸을 때 오른쪽은 이 정도, 왼쪽은 이 정도로 갔구요. 이게 안 됐었죠. 그런데 1회에 CBA 장치를 제작해서 물렸을 때 좀 더 많은 변화가 왔고 2회, 3회 때는 거의 정상에 근접하도록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 프루즌 숄더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궁금한데요. 얼마 동안 프루즌 숄더 때문에 고생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이 FCST에서는 턱의 불균형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 턱의 불균형은 전신 척추의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턱의 균형을 조절하는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오늘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서비칼디스토니아 또는 뚜레틱 등의 그런 뇌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턱의 밸런스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선생님을 뼈대에 눕혀놓고 과연 C1, C2가 틀어져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눌러주시죠. 좀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방법 우선 의사가 직접 환자를 검사하는 세 가지 검사법으로서 팔패션 테스트가 있다고 했고요. 팔패션 테스트는 양쪽 후두부, 후두하부, 목부분을 지그시 만져서 C1, C2, C3의 TP, SP 그리고 라미나 부분을 가볍게 누리면서 촉진해서 내려갑니다. 이때 팁은 고개를 쳐들게 되면 C1, C2가 숨어버려서 촉진이 어렵습니다. 고개를 가볍게 밑으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다운시키면서 가볍게 이렇게 만져보죠. 만져보면 이 선생님은 C1, C2는 오른쪽으로 서블럭세이션, C3는 왼쪽으로 서블럭세이션이 된 것이 만지킵니다. 즉, 양쪽으로 틀어져 있는 케이스죠. 그러나 액시스는, C2는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오른쪽으로 C2가 틀어져 있고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C3, C4는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사람도 30%는 존재합니다. 즉, 고개가 한쪽으로는 잘 들어가고 한쪽으로만 안 들어가는 사람이 대략 7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선생님은 양쪽으로 틀어진 것이 만지키기 때문에 양쪽으로 회전 제한이 오겠죠. 팔패션티스트에서 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회전의 제한을 받아서 못 돌아갑니다. 이때 환자가 자기 스스로 고개를 돌리면 돌아가겠죠. 왜? 모든 근육은 휴식상태에 놔놓고 의사가 하는 검사입니다. 다른 근육이 협동을 하게 되면 틀어진 뼈를 피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환자는 가만히 있게 하고 제3자가 검사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로테이션티스트에서 락킹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회전 제한이... 락킹 걸립니다. 즉, 오른쪽, 왼쪽이 다 회전 제한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티벨을 착용했습니다. 티벨을 착용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빼놨죠. 측경부 머슬 텐션 테스트. 회전 제한검사에서 촉진으로 확인된 것을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는 머슬 텐션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왼쪽에만 존재합니다. 왼쪽에 머슬 텐션을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아프면 아 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라이트 사이드 머슬 텐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왼쪽만 긴장 수축되어 있습니다. 장치를 착용하는 찰나 그 원인이 양쪽 턱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서비칼 주변에 있는 모든 머슬의 수축 긴장이 양쪽 TMJ에 지나가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장치를 착용하는 찰나 순식간에 다 릴렉스되어야 되겠죠. 한 번 그럼 착용해 볼까요? 웨어링 TV에 조금 내리죠. 착용하는 찰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양쪽 턱에서 발생된 부정적인 시그널은 모두 꺼졌습니다. 그럼 이 시그널로 인해서 긴장 수축된 모든 측경부의 머슬 또 얼굴 머리 주변의 머슬은 이완됐겠죠. 그러면 제가 한 번 회전 제안을 해볼까요? 바로 마음대로 회전에 이루어집니다. 왼쪽도 안되면 아주 잘 되죠. 또 머슬 텐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추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의 긴장 수축은 양쪽 TMJ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표준형 장치만 가지고도 서울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장치가 서울서 부산이 KTX를 타고 가는 속도라면 표준형 구강장치는 여러분이 걷거나 뛰어가는 속도겠죠. 그러나 목적지 가긴 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맞춤형 장치입니다. 이 선생님이 이틀 전에 저희 클리닉에 왔을 때 팔이 안 올라갔습니다. 수평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만나뵈어서 팔 올려보시라니까 양쪽 팔이 완전히 다 올라가요. 만세 자세가 듭니다. 불과 하루 이틀 착용했는데 푸르든 숄더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 장치 안에 물었다고 이게 마음대로 올라가고 통증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턱의 미세한 불균형 먼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간접적인 검사로 하는 것을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CBA 이 서비칼 밸런싱 오프라이언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가주시고 여기 한 사람도 서포트 해주세요. 측정지 낮장지부터 가져와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페이퍼는 0.05mm의 페이퍼입니다. 두께에 이 0.05mm를 32장을 겹치면 이 두께 1.6mm 두께가 나옵니다. 이 1.6mm 두 개씩 32장이 되겠죠. 32장에다가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낮장, 네 장을 다시 추가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36장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반구 북반도 할 것 없이 우측 TMD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오른쪽 디스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는 쪽일수록 이 높이가 더 정상 쪽보다는 장수가 많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36장, 왼쪽은 32장에서 먼저 턱의 시평의 균형 높이를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FCT에서의 핵심 테크닉은 먼저 턱의 좌우의 시평입니다. 보이지 않는 디스크 공간의 좌우 시평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36장, 32장을 물렸습니다. 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36, 31을 물렸습니다. 그래놓고 8% 테스트, 회전 제한 검사, 텐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영점이 맞다면 모든 세 가지 검사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제가 회전 제한 검사를 해볼까요? 락킹이 걸립니다. 왼쪽에 텐션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아, 이 지금 여기서 락킹이 걸리면 이 사람의 좌우의 시평의 표는 이 밑에 있구나. 한 장씩 빼내려갑니다. 한 장을 제거시켰습니다. 35, 32입니다. 락킹 다시 한 장을 더 제거합니다. 34, 32 물론 이 때 수평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수평만 잡는 게 아닙니다. 턱이 어느 쪽으로 미드라인이 틀어져 있으면 좌우 중심, 레프트 라이트 미드라인으로 하악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또 턱이 너무 뒤로 들어갔거나 앞으로 나왔다면 전후 중심으로 클래스 1에 가까운 전후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평을 찾습니다. 34장도 락킹을 해서 안들어갑니다. 텐션이 옵니다. 그럼 한 장을 더 빼겠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은 엊그제 세 번의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수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 물어보세요. 33 대 35는 아주 프리 상태입니다. 여기 아무리 제가 와일드 액션을 쳐도 전혀 텐션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 높이 33 대 32가 이분의 턱에 좌우에 보이지 않는 디스코 공간의 수평의 영점을 만족시키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33과 32의 의미는 뭘까요? 액시스가 올라인되고 액시스 위에 올라앉아 있는 C1이 같이 올라인되고 C1, C2와 연결된 모든 머슬이 이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만족시키고 C1, C2가 정상우치에 올라인되는 것을 만족시키는 좌우의 턱의 수평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콘다일의 상한 높이를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을 한 장씩 플러스하고 한 장씩 빼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 손을 백회혈액 컨택을 하고 회전 제한 검사나 텐션 검사를 합니다. 이때 회전 제한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아, 얘가 수평도 만족시키고 상하 높이도 만족시키는 높이구나 를 확인하고 이대로 장치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턱의 첫째 수평입니다. 두번째, 콘다일의 상하 중심입니다. 세번째, 하악의 맨기브리의 좌우 중심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라이트 또 전우 중심입니다. 이 턱 자체의 네 가지 중심 위치로 하악을 이동시킵니다. 그럼 이 하악만 네 가지 중심 위치로 이동시키면 모든 풀 스파인이 올라가야 될까요? 천만해입니다. 바른 척추 자세 서비카리 C자형 정상 커브 노말 커브 또레스기 정상적인 역 C자형 커브 럼버쪽이 정상적인 C자형 커브로 만족시키는 소위 말하는 3단전이 일치된 바른 척추 자세에서 상악과 두개골에 대한 하악의 네 가지 중심 위치로 이동시켜서 장치의 제작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모든 스파인이, 풀 스파인이 올라가야 되고 C1, C2도 올라인되고 브랜드의 뇌신경계에도 스테빌리제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높이에서 장치 제작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 높이가 찾아지면 모든 환자 좀 더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한 어퍼 서비칼 얼라인먼트 테크닉으로 C1, C2를 좀 더 정확한 위치로 매니플레이션을 교정한 뒤에 CBA의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주셔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을 충분히 보셨죠? 이게 33대 32장에서 높이가 찾아졌기 때문에 CBA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제작하기 전에 먼저 스탠드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양쪽 숄더페인 때문에 제가 AK 근력 테스트를 안마셀 파워를 가지고는 현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제3자를 가지고 테스트를 물론 하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 팔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양쪽. 예스터데이 어제 상태가 어제 그제 저희 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상태로 한번 팔을 올려보시죠. 저희 클리닉에 방문했을 때 팔이 어느 정도 올라갔었는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 정도 옆으로는 이 정도 그러면 저 T배를 가주세요. T배만 물고도 턱운동, 목운동, 몸운동, 보행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을 2분간 한 타임으로 실시를 하면 급격한 전신이 풀스파인이 올라인되면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한번 턱 스트레칭 운동을 하겠습니다. 3회 동안 턱운동을 해보실까요? 10도 정도만 고개를 뒤로 살짝 제킵니다. 10디그리 맥시멈 오픈마우스 2, 3초 머물고 다시 고개를 반드시 앞으로 하면서 침을 삼키면서 한번 살짝 묵니다. 이걸 반복해서 3회에서 5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하고 환자의 숄더팬이 어느 정도 경감이 됐는지를 팔을 올려보게 하거나 뒤로 움직여보게 되겠죠. 이게 C1, C2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즉각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깨의 대부분의 통증은 C1, C2가 가장 주범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는 좀 더 새롭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턱 스트레칭 운동을 5회를 실시하고 통증이 어떻습니까? 50% 감소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또 턱 스트레칭을 3회, 5회 반복해서 얼마나 다시 통증이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묻게 되겠죠. 만약에 80%다.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스파인을 올라인시키기 위해서 고개 로테이션 라프트 3타임, 라이트 3타임 좌우의 회전 운동을 시키고 3회 반드시 바른 척추 자세에서 해야만이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측이 좀 더 정확히 올라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골운동 3회 전후골운동 3회 시평회전운동 3회 이러면 C1부터 C7까지가 온라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왜? C1부터 C7까지를 붙잡고 있는 인노베이트된 TMJ 주변의 신경이 지들이 잡고 있는 모든 모습을 놓아주기 때문에 이완되기 때문에 그래, 턱 스트레칭 또 목 스트레칭만 한 3회씩 실시하고 환자로 하여금 증상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으면 몸 스트레칭 두 가지 몸 스트레칭은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서 양쪽 허리에 팔을 놓고 히프를 최대한 뒤로 뺀 상태에서 상체는 고추 세우고 무릎이 90도 될 때까지만 굽혔다, 굽혔다 하는 동작을 3회에서 5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 스트레칭은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최대한 필터를 주는 거죠. 이러면 T 스파인을 T 스파인부터 L 스파인까지를 얼라인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행 스트레칭 팔 높이를 눈 높이까지 해서 한 10m 정도 왔다 갔다 한 2, 3회 실시하면 이게 럼버를 비롯해서 펠리빅 디스토션이 다시 얼라인되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턱 스트레칭부터 보행 스트레칭까지 약 2분 정도 되도록 자주 실시하도록 하면 항시 C1부터 코식스까지 얼라인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목 스트레칭까지 했죠. 그러면 보행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까요. 워킹 이 손의 높이가 눈 높이까지 오도록 넓은 공간이 아니면 제자리에서 아니면 공간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환자한테 어떻습니까 70% 80% 하면 얼른 거기서 중지합니다. 90% 이상 하면 대부분 환자는 치료를 안 하고 환자가 말하는 8, 90%는 이미 증상이 거의 없는 걸 말해요. 다음에 치료 다음에 아프면 와이자가 그냥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턱 스트레칭만 하고도 환자 증상이 7, 80% 감소가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내고 턱이 당신의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셜더페인 또는 백페인 등의 모든 페인이 또는 디스토리아나 어떤 디스크 헤리냐 에필렙시 3차 신경통 등이 턱관절로 인해서 당신의 스파인이 말올라인먼트 팀에서 생긴 질병이 가능성이 높다. 관련성이 높으니까 치료에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팔아 올려보세요. 양쪽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CBA 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보실까요? 33대 32장의 높이가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CBA 제작을 제작을 합니다. 장치 좀 빼게 해주세요. CBA 제작에서 어느 이제 여러분 이게 턱의 좌우의 수평과 상하 중심 높이를 만족시키는 측정지의 높이가 찾아졌기 때문에 바른 척추 자세를 한 상태에서 턱의 네 가지 중심 위치를 만족시키는 위치로 이 장치의 제작이 이루어지죠. 그럼 해줘 보세요. 오른쪽 33 왼쪽 32 잠시만 잠시만 집어넣으시고 오케이 홀드 디스포지 엑소파인 퍼티가 믹셔되면 이걸 가지고 30초 이내에 굳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게요. 바이트 그대로 물고 오케이 이제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콜렉트 보즈 킵 콜렉트 보즈 솔로 3타임 세 번의 침을 삼키도록 합니다. 이거는 환자를 물게 하면 환자는 이걸 그냥 헐렁하게 무는 사람도 있어요. 꽉 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멘디블이 좀 더 편안한 위치로 이동되도록 시과적인 용어로 말하면 CR 포인트로 멘디블이 이동이 되도록 하면서 편안한 교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턱관절과 연관된 또 설골과 연관된 모든 모슬이 이완상태에 넣으면서 축이 얼라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 오케이 머슬 테스트 합니다. 홀드 하나 둘 제가 내리시고 우선 장치 제작을 할 때 중요한 게 턱이 좌우 미드라인에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중 승장 컨택트에서 머슬 테스트를 합니다. 하악이 미드라인에서 백분의 미리만 벗어나도 머슬 파워가 떨어져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컨택트에서 C1C투부를 컨택트에서 머슬 테스트를 해서 팔이 떨어지면 맨리블이 너무 앞으로 나왔던지 너무 뒤로 들어갔던지 하악의 전후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다시 물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TMJ 부분을 컨택트하고 검사를 합니다. 좌우의 TM조인트 부분에 밸런스가 맞았다면 어느 쪽에 컨택트해도 팔은 근력은 파워풀하겠죠. 그리고 또 상하 중심 백해 컨택트하고 근력검사를 했을 때 파워풀하면 맨디블의 컨다일의 상하 중심도 정확하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컨택트해서 근력검사는 장치 제작할 때 척추자세를 정확하게 3단전이 일치된 자세에서 장치가 이루어졌다.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티슘 말고 줘봐 전치부 장치 제작이 이루어지시니까 이제 구치부 장치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치부 장치 제작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 30초 정도만 바른 바른 척추자세를 앉아있게 되면 양쪽 턱에 균형이 맞아지게 되겠죠. 이 균형이 맞아진 상태에서 CBA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CBA 제작이 이루어지는 목적 CBA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서비칼이 온라인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서비칼의 액시스가 온라인되어야만 나머지 풀 스파이 온라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2가 온라인되어야지 C1이 온라인되면서 매그넌 포라멘의 정상적인 통로가 생기게 되고 브레인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CS에서는 이 장치의 착용이 치료입니다. 그러나 이 맞춤형 장치는 대부분이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처음에 한두 달 이상은 10분 이내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편차가 날 때마다 장치 제작이 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10분마다 장치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죠? 10분마다 어떻게 환자 한 사람만 앉혀놓고 장치 제작을 합니까? 그래서 환자는 또 와서 치료받고 얼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치는 일회용으로 10분만 착용하고 빼십시오. 올 때는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 올 때까지 나머지 TBA, OBA 등 표정장치를 착용하고 계시다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CBA를 물려서 테스트를 하죠. 좌우의 수평이 깨졌는지 좌우 중심이 깨졌는지 전후 중심이 깨졌는지 또는 척추 자세의 상단전의 중심이 깨졌는지 럼버 쪽의 하단전의 중심 허리를 이렇게 심을 빼고 장치 제작했다면 또 하단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장치를 새로 제작 편차가 날 때마다 제작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이게 10분만이든 20분만이든 100분만이든 편차라는 과정 편차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팔 올려보시죠. 일어나서 스탠드 불가능했던 분입니다. 이틀 전만 해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감사합니다. Dr. Lee for your impressive demonstration. I was wondering what exactly happens when you describe a treatment sequence of 218 sessions. What, as an example, would be happening in session number 150 or so? Say it again? ok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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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CST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치료가 같은 치료, 똑같은 치료입니다. 오로지 의사는 환자가 다시 내원할 때마다 C1, C2를 얼라인 되도록 해서 풀스파인이 얼라인 되도록 하고 또 대후드공, 매그노포라멘 쪽의 통로가 항상 정상 통로로 열리게끔 합니다. 그래야만이 CNS 센터럴로브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는 그 사람의 모든 스파인을 얼라인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한마디로 구조만 정상화시켜줍니다. 그럼 치료는 누가 할까요? 환자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환자 대뇌피질에 저장된, 태어날 때 부여받은 수많은 면역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환경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착용시간이 중요하고 치료해수가 중요하고 착용시 바른 척추자세가 중요하고 또 착용하고 네 가지 운동법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저의 항공원행상 Kolleginnenикс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 2019 기술 시스템을 많이 해주신 점도 고픽 Bref 그런데 2, emoji에 뾱이 여러 가지 어 geben 감사합니다.